엠스피스 들어간 다음에 시프트 F7 응 F7 시프트 F7 저장 이번에 니가 해 하..잠깐만 온다 온다 여기 키를 눌렀어야지 자 여기서 니가 알아서 누구만 타고 있어 아이고 닿기만 타고 lab 아 뭐야 잭 루피 육 아 미쳤나 얘네 왜 이렇게 빨라졌어 애들이 와우 아우 노 아 미쳤나 애들 왜 이렇게 빨라졌어 아 미쳤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싸우고 있어? 싸우고 있을리가 있나? 너도 해줄까? 애들이 빨라졌어 아 플로우 리치 플로우 리치 엄청 많네 와 이거 정말이 와요 플로우 리치 넘어가 플로우 리치 넘어가 아 아 아 아 기둥이에서 기다리라구요? 아 죽었어 자 그래서 기둥이에서 기다려 저 위에서 저 위에서 야 끝이 없네 끝이 없구만 끝이 없어 아 아 이거 거의 진행이 안됐죠 저거 기둥이에 있어 그냥 아 저것들 왜 이렇게 야 이제 가 진행 자 자 자 10점 7 저장 우와 나이스 신컨 저장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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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점 7 8 오 이거 뭔가 이상한거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 이상한 나무 자 아 플로우 리치 그저 간절하면서 가야죠 나이스 나이스 그치 나이스 나이스 자 그저 아 3보 1 세이브 아 아 아 미리미리 때려구나 오케이 아 아 아 점프 그렇지 아 저거 다하면 안되지 아 저거 다하면 안되는구나 아 저거 다하면 안되는구나 이제 3보 1 배송이고 3보 1 세이브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왼쪽으로 가야 돼 로드하는 순간 왼쪽 아냐아냐아냐아냐 해봐 아 왼쪽으로 가갖고 얘부터 줄여 점프 아 아 이거 다하면 좋네 크리스탈에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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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점프 안해도 돼 아 거기서 점프 안해도 되는데 거기서 기다려 거기 말고 얘는 왼쪽으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보고 보고 던져 보고가 왼쪽 더 왼쪽으로 가야지 더 왼쪽으로 가야지 더 왼쪽으로 어 거기서 저거 다 죽여 기다려 기다려 보고 가 아 이거 피해야지 저거 그렇지 피해 그렇지 쏴 쏴 쏴 피해 그렇지 저거 저거 쏴 죽여 아이씨 아 세이바꿔치 다시 다시 오 나이스 툭 아아 왜 혈엄냐 이거 가잇시리즈요? 가잇시리즈가 뭐죠? 그렇다 아아 죽이기 전까지 대강선으로 뛰지만 아 아, 극악난이도다 진짜. 자, 저장. 그렇지. 그렇지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피해, 피해들 피해들. 아. 어이. 그렇지, 쟤 죽였다. 자, 저장. 자, 됐어. 아, 정면에서 쏴야지. 형편에서 쏴. 이거 뭐야? 어, 아싸. 아. 이거 먹어. 그렇지. 아. 보너스 좀 먹자. 이거 먹어, 형편에서. 자. 여기서. 현진을 못하고 있어. 내 나무. 죽여야 돼. 아. 가. 아. 잘 좀 해봐. 보아스 의미가 없긴 하지만. 혹시 모르니까. 점, 점프에 쏴. 아. 점프에 쏴서 쟤 나무를 죽여야 돼. 자. 보사 세이브. 아, 진짜. 죽여. 점프에. 아니라, 점프에. 아, 이제 안 되네? 나이스, 여기서 죽여. 자, 세이브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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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세이브 나이스 으악 나이스 나이스 어 죽여 세주 죽여 죽여 죽여서 아아 점프하면 안되는구나 아아 너무 어려워 다시 지그 해 빨리 해 그냥 지금 체력 체력 체력인가요? 자 자 아아오 아 다시 날려 다시 지혜님 눈 가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빨리 안 되죠 자 싸 싸 싸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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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로 안 싸지네 이거는 위로 안 싸져? 싸지잖아 싸 싸 싸 자 아 저거 와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거 가 가 죽여 같이 죽여 죽여 아 자 세이브 가 앞으로 가 다시 납스 저거 앞에는 저거 죽어야 돼 아 아 닌자고비 4인용 재밌죠 4인용 아 미치겠다 아 닌자고비 좀 보내주셨어요? 감사합니다 세이브 줄까? 세이브 파워 세이브 파워 세이브 아 야도 아 갑옷도 안 죽고 있었네 점프해 점프 빨리 가 그냥 빨리 가 아 다 튀어나오네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아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심하게 어렵다 진짜 한 번도 안 죽어야 돼 갑옥이 아 다시 가면 다시 그죠? 엄청난 고난이도죠 아 아 다시 다시 빨리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 아 아 왜 점프가 안 돼 그죠? 게임 자체가 빡세긴 빡세여 자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여기서 와 진짜 둘러싼다 여기서 다 죽여갖고 하던가 아 여기서 죽인게 너무 어려워 아 뭐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아 아 아 하 잘 좀 해봐 내가 해줄까? 뭐라고 아 집중력이 떨어진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진거에요 이거 해봐 지금 아 아 미치겠네 잡구가 알겠습니다 잡구가겠습니다 아 왜 안 맞아 자 위로 위로 잡구가라니까 아 아 미친거 아니야 진짜 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빨리 아 왜 안 맞아 쟤가 아 아 아 빨리 아 위로 안 쏴지냐구 아 미쳤나봐 진짜 아 아 또 죽었어 아 빨리 빨리 안 쏴지냐구 우으으으으으우 오른쪽 다시 아 아 아 아아! 아 맞다 밑으로 쿨타임이 필요하죠? 자 내가 할게 잠깐만 한번만 더 밑으로 내려온 이유가 방패는 좀 낮게 던져야 된다고요? 오! 오! 아! 아 밑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었어요 저 위로 올라가면은 크리스탈 때문에 점프가 안돼요? 아! 아! 저 미네랄! 조심해야 돼! 아! 미친 거 아니야 진짜! 안돼요 이거 급한 게 가야 돼요! 아! 줘 내가 한다고 그냥! 아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냥 내가 한다고 놔봐 오빠도 못해! 놔봐 너랑 이거 로드나 해줘 아 오빠 못해 100% 못해 로드나 해줘 빨리 1 1장 터지 아이씨 아이씨 마에스kad 우린 채원 보드게임도 있어요? 아 이제 보드게임 있어 아이씨 아이씨 오늘 내로 엔딩은 못보요 아마도 최대한 노력해보고 싶어요 아.. 이놈들이 자꾸 따라오죠? 아.. 기대 안 하셨죠? 아 빠졌다! 아 빡쳐! 평생! 평생! 그 정도까지는.. 아! 아 빌어먹을 놈들! 아 진짜 안 나네 진짜.. 미쳤어! 아 게임이지? 아.. 아 옛날에 보드게임이랑 카드게임이 나왔었구나.. 아 재밌어요? 그렇지! 자 옆에 세이브해 세이브해 세이브! 시프트! 1! 그렇지! 빨리 가자! 아이씨! 양육이 줄어서.. 아이씨! 그냥 얼른 가면 안 되나? 아 얘를! 아 얘를 죽여야 되는구나! 아이씨! 와 이건 진짜.. 아이! 저거 때문에 안보여! 그래서 저기.. 여기서 먼저 해야돼! 아이씨! 피하다가 이씨! 아 현장! 안보여 이것 때문에! 지금! 아이씨! 아이씨! 세이브해! 빨리 빨리! 아이! 불러우리치 말고! 아아! 진짜! 다시 불러! 세이브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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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냐 이거! 불러와 빨리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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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글루어 점프해가지고 가서 밑트! 아니 옆으로 얼른 보고서 쟤를 먼저 죽이는 걸 어때? 밑에서 나오는 지렁이?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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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! 못 깨 못 깨! 아이씨! 아니 이거 아예 저쪽 구석 쪽으로 가야 돼? 그렇지! 야야 빨리! 저쪽으로 가요! 구석으로! 빨리 빨리 빨리! 지금 한다? 어! 안돼! 요새! 오! 위로 위로! 그렇지! 그렇지! 아잇! 로드 로드 이걸로 하기 어려워 아잇 혜자 야 너 어디서 세이브한거야? 아잇 잠시만 로드해 로드 아잇 잠시만 아잇 진짜 못봤다 아잇 세이브 빨리빨리 아잇 불러오르시마 아잇 아잇 진짜 아잇 아잇 다시 해 아잇 빨리 세이브 에이브 저장 아잇 이걸로 안되지 않냐 불로 불을 먹으면 안돼 불로 안되지 헐 불 먹지마 저기 앞에있는거 먹지말라니까 아잇잇잇 로드 위에 아이씨 어 위에 쟤 죽었다 아이제 가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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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와 됐다 됐다! 됐어요 밑으로 빠져야되는거 아냐 오 베끌린다 어 저거 왜 어떻게 해 아잇! 아잇 부샤다 가라야되는구나 자 자 절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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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로드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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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되잖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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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인네 힘없어 아이씨 저거 피해야돼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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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피해 이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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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구석주의로 얼른 달려간거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오 안돼 안돼 아아악 아이씨 다시다시 그냥 빨리 가야돼 다시 안돼 안 돼! 됐다! 됐다! 빨리 세이브 세이브! 뭐해! 빨리 세이브! 어! 점프해야 되는데? 점프! 아이씨! 점프! 됐다! 빨리빨리빨리! 간다! 아이씨, 너무 빨리 가자 저장 저장 아이씨, 죽어서 아이씨, 다시 피자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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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! 세이브! 1, 다시 안 돼! 안 돼! 어, 여기를 어떻게 가? 여기를 안 가지는 거 아니야? 어, 가진다 가진다 오케이, 쏴 됐어! 쏴! 내려가! 빨리! 안 가져! 세이브 세이브 안 돼! 다시 어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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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렀으시라고! 어떻게 해! 아, 미안! 잘못 눌렀다! 해! 아이씨! 자, 다시! 아이씨, 죽었어! 아이씨! 다시! 아이씨! 다시! 아이씨! 아이씨! 아, 옆으로 안 가, 왜! 됐다! 됐다!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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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! 아이씨! 이거 쏴 퍼프지면 안 되네! 다시! 어, 됐다! 됐다! 다시! 그러면서 내려가자! 오, 좋아! 좋아! 그러면서 내려가자! 다시!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! 다시! 어어! 미칠 것 같다! 가자! 가자! 세이브 세이브! 세이브! 가자! 가자! 아이씨! 세이브 세이브! 세이브 세이브! 어, 갑옷이다! 가복옷! 드디어 먹었어! •오! 어어어어어! 점프 점프! 옆으로! 아이씨! 가다 가다! 다시! 다시, 다시, 다시 해. 아 여기로 옆으로 안가. 모두가 저기죠. 아오, 오! 아, 먹혀! 아이씨, 잡아 먹히는구나. 먹혀! 아, 왜 이렇게 많이 가? 죽겠다. 어, 뛰어 뛰어. 아, 왜 이렇게 많이 해?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뛰냐, 이거? 톡, 안 되나? 아... 쟤네, 쟤네 쏴, 쏴야 돼, 이놈아. 아이, 게임 미친 거 같아. 가면서 쏴야 돼, 쏴! 아 근데 안 나아! 아 저거 불.. 안 나아! 가자! 빨리 가! 빨리 가! 그냥! 뭐야 뭐야 뭐야! 로드 로드! 그냥 튀자! 그래 튀어 빨리! 안 된다.. 얘네.. 얘네.. 아 이 지렁이들! 아 괜히 파란 불 먹어갖고 파란 불 뭔가 안 되지 않냐? 아 이 씨.. 아 이 씨.. 아이씨! 보스에요? 아 보스에요. 보스! 보스야 보스. 가자! 오.. 제빺 맞아라 너도 파란불이 더 좋아요? 파란불이 완전 안 좋아 보인데 지금 파란불이 그게 안생겨 브리 아내와엄마 다행이다 제가 포물선으로 오 오오오오 로도로도 어휴 오우 아이 구석이 같은 놈들 엄마야 아이씨 어느정도 죽였다 싶으면 세이브 좀 해줘 자 세이브 와이씨 미치겠다 너무 힘들어 그렇지... 야 세이브해야지 아 조금 뒤로 와가지고 안 돼 아이씨 오오! 오aney 세이브 세이브! 오오! 오 세이브 세이브! 오! 오우 robe ordered 올라온다 올라온다 구덜이 아이씨 아이씨 오 오 아아 오 오 오 빨리 치 치 치 으아아아아아악 됐어 으아아아악 으하하하하하 우와 짱이지? 그럼 어디 갈래? 아 어 어떡해 빨리 일단 해 오이씨 유유야 유유야 어이 아아 오 오 아 황금나보가 안 나오나 지금 가보 먹은거 아니야? 황금나보 아 황금나보이 다른거? 파타타타타타타타타타짱 세대장 아ieder 아 이거 계속 쏘는거야 20초가 나오는데 깨서 아쉬워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무도 얘기하지 맙시다 어떤べ 아 시간있었지 맞다 어 아 쟤 세이브해줘 뭐해 진짜 어려워 빨리 가 뭐해 루다. 지금 막 돌진해? 아 이렇게 돌진해! 어휴 깜짝이야. 루데해! 아이씨 나 올라가지라. 아 진짜 어떻게 하네. 죽이고 와야지 그냥. 아 진짜 빌어먹으려고. 자! 어우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배고파. 후스로다! 하고 싶다 진짜. 아아아아아아아악!! 아이씨. 아 저쪽 그거 하면은. 그쵸 이럴때 후스로다 필요하죠. 아이씨 올라갔어. 너무 어렵다. 와아이씨. 아 방금 그 자리가 황강나봉이에요?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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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. 대박. 도망 도망이다 자 세이브 세이브